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요건만 진행의 김민진입니다. 2월 10일 수요일 오늘장 요건만 시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인사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우리 미셸미엘님, KYS님, 역지사진님, 노후부자대기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김현정님, 그리고 썬디님, 코꾸롯떡님, 삐삐님, 장대양복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노후부자대기님께서 코스피 앞으로 상당기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은 오늘 또 뒤에 프로가 볼 겁니다. 뒤에 마감시황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지수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배너님, 그리고 김현정님, 유토키와 PKWI님, 나는 대단하다님, 임철웅님도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모두 모두 반갑고요. 명절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 오늘장 요건만 시간과 마감 브리프까지 또 힘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을 준비를 했어요. 시장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앞서서 시장을 잠깐 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지수 반등을 하고 있죠. 장중, 마이너스로 쭉 밀려나가기도 했지만은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중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장중,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코스피의 흐름에 따라 코스피의 흐름에 따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막판 상승으로 좀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확대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만기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중, 매물출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가져갔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급 흐름 자체는 그래도 최악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지수가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상승용목 수가 훨씬 더 우위를 보이고 거기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연말, 연말이 아니죠. 세뱃돈을 좀 버는 이러한 환경들을 언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기쁜 마음으로 본격적인 내용들을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면서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요. 크게 네 가지 정도 이슈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 속도 조절기의 전략이라는 내용이고요. 무슨 얘기냐? 오늘 뭐 아까 시장 박스권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주셨고 저는 이제 사실은 조금 뒤에는 그래도 이제 연휴 뒤를 좀 기대해보자라는 논조의 시황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시장 박스권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 등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럴 때 과연 어떠한 전략들을 수립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연기금 매도입니다. 물론 이제 연기금에 안 팔았으면 주가는 올라갔을까? 그건 뭐 장담을 못하겠죠. 하지만은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도 흐름 속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주저하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도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세 번째는 오늘 MSCI 편의 불발 이슈가 있었죠. 마지막으로는 올해 최고의 미인주는 우주산업 관련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시장 속도 조절기의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은 정답입니다. 시장이 지금 박스건에 머물고 있어요. 조금 귀찮지만은 지수로만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다시 이제 지수 쪽으로 좀 HTS를 넘겨서 보면요. 보시면은 이게 코싹 지수입니다. 완만하게 고점을 찍고 단기 2평선들이 지금 기울기가 다 밑으로 꺾였죠. 212평선까지 기울기가 아래로 꺾였습니다. 우리가 기술적 흐름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212평선 저항대를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꺾여 내려오는 212평선과 까딱하다가는 올라오고 있는 622평선이 맞부딪히게 생겼죠. 이게 박의 흐름입니다. 코스피 어떻느냐?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222평선이 플랫해요. 하지만은 주가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어떤 모습이죠? 기간 조정의 모습입니다. 주가의 가격 조정은 많이 안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고점이 뭐 3200선이고 종가상 고점 같은 경우는 3208이었기 때문에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고가 대비해서 한 3폴밖에 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 지수는 거의 안 밀렸습니다. 하지만은 거의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연휴 끝나게 된다고 하면 거의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주가가 쉬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훨씬 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수에 대한 흐름을 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것은 지금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자료를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시장이 속도 조절기에 어떠한 전략들을 수립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익이 좋아지는 국면 그리고 밸류가 리레이팅 되는 국면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의 전략을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첫째, 기업 이익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글로벌 EPS의 상승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간 기준, 월간 기준, 주요 기업들의 EPS가 올라오고 있죠. 글로벌 국가들 중에 또 기업 실적이 가장 빠르게 올라온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두 번째는 밸류 리레이팅입니다. 밸류 리레이팅은 뭐죠?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증시의 투자 여건 자체가 좋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시장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기업의 이익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을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익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흐름들을 만들어냈으니 이익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안 오른 섹터들을 한번 보자라는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은행, 철강, 섹터들 이런 것들, 필수 소비제도 마찬가지예요. 필수 소비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음식료라든지 이러한 작은 소비제 기업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요. 이익 모멘텀이 양호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릴레이팅을 가져가는 대표적인 섹터들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왔었던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잘 돼 있어요. 화학과 에너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 이슈로 자동차와 IT 하드웨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라든지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업종분들이 좁혀진다 라는 부분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의 매도 얘기를 좀 꺼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장중에 이제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관이 아, 이건 언제냐면요. 만기일 이후에 아, 만기일 이후가 아니라 12월 28일 이후에 누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연기금 매도가 12월 28일부터 하루도 안 빼고 나타났어요. 지금 무려 31월, 오늘까지 따지면 만약에 제가 아직 수급을 못 봤지만은 오늘까지 매도를 하게 되면 32월의 일제거든요. 연기금이 지금까지 매도 일수를 누적시켜서 가장 많이 판 게 아마 28거래일인가 29거래일 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 매도하면서 그 기록을 모두 다 제쳤다라는 거죠. 금액 기준으로 얼마를 팔았느냐 10조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10조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반등하기 시작했던 5월달과 6월달 정도를 기준점으로 삼으면은요. 거의 18조를 팔았어요. 연기금이.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자산배분 전략. 연기금의 주식 비중. 이에 따른 주식 비중의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금액이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느냐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대응을 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연기금이 그만큼 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은 약간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놈들 진짜 심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량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오늘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아마 얘기가 나왔던 걸로 NH투자증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이 31거래일 오늘까지 팔면 32거래일 누적인데 연기금의 자산 목표를 좀 살펴보니까요. 2021년 말에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이 16.8%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 금융자산 중에 우리나라의 국내 주식 비중을 16.8%를 가져가는 게 2021년도에 연기금의 목표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지키는 게 낫습니다. 왜 안 팔어? 뭐 기분이 좋으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올해는 20% 이러면은 사실 운용의 철학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6.8%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중이 얼마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계산을 했는데요. 작년 11월달 말에 국민연금의 운용기금 기준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19.8%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12월달에 그리고 1월달에는 말 그대로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2월달에 좀 쉬고 있지만은 거기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비중이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비중 자체가 20%가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 코스피 레벨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물량이 30조원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뉴스죠. 왜냐하면 보여드릴게요. HTS를 좀 보여드릴게요. 하루하루라서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지만은요. 시장별 일별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연기금의 매도예요. 연기금이 1월달에는 뭐 1월달부터 아니죠. 12월 28일부터 이제 24일부터 매도였네요. 이때부터 이렇게 계속 매도를 했는데 거의 일평균 기준으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팝니다. 그러면은 2천억이 아니라 3천억 정도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3천억 팔려면 30조 팔려면 며칠 팔아야 돼요. 100일 팔아야 돼요. 100일이면 몇 달이죠? 거래일수로 따지면 100일이면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5월달 6월달까지 물량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 리포트에서는. 근데 말씀드렸듯이 리포트대로만 비중 조절이 되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레건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연기금의 매도는 어느 정도 변수가 아니라 상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을 우선 첫째는 제쳐주고 지수의 고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기와 여기다 라는 점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기금의 매도가 딱 그때 끝난다라고 장담을 하기에는 어렵겠지만은 근데 그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연기금의 매도 분량이 그 이전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산배분의 목표의 중기계획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5월달 되면은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연기금의 매도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 이거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드린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연기금이 뭐 100일 동안 매도한다. 이건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조금은 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기금의 매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이슈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은 이제 아쉬운 뉴스 소식이지만은 대신 여기가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계속 팔아도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3%밖에 안 밀려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도를 겁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매도 속에서 연기금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 혹은 뭐 아까 언급드렸던 그 틈바구니를 뚫고 외국인들이 고점을 만들어내는 종목 이러한 종목분들에 대한 선택지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투자의 전략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자료로 다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아무런 뉴스였지만 지금 쉬고 있는 이유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뉴스가 하나 있었죠. MSCI 편의 불발 뉴스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MSCI 분기 리뷰가 있는 날이었어요. 만약에 이제 오늘 MSCI 분기 리뷰 쪽에 변화가 생기게 된 부분은 26일 2월 26일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때 종목분들의 변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MSCI 이머징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가 첫 번째입니다. 비중은 소폭 줄었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MSCI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분들의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분들의 비중이 조금은 줄었고요. SK바이오팜과 더존 비주온 같은 종목분들은 비중이 조금은 늘어났어요. 오늘 뭐 더존 비주온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주가와 반등을 하고 있던데 이러한 이슈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뭐가 있느냐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서 어떤 종목이 시가총액이 팍팍 올라와 왜냐하면 이제 MSCI 편입이라는 것은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점으로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됩니다. 그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는 차치하고 왜냐하면 이제 진짜 이 회사가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서 주가가 안 올라갔다 손치더라도 시가총액이 크면 MSCI는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이 좋아서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나느냐가 세 번째로 중요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대했었던 것은 녹십자하고 다음에 빅히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기업이 모두 다 편입이 불발됐어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1월 말 정도까지 국내 증시가 이제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다른 국가 내에서 시가총액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좀 뭐 이슈들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반기 아 분기리뷰 같은 경우는 반기리뷰보다는 종목군들의 이동과 변동성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요 기업들의 MSCI 편입이 불발등이 아닌가 판단이 드는데 5월달에 이제 반기리뷰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녹십자 그리고 빅히트 이 두개의 기업과 함께 HMM이라든지 SKC 정도의 종목군들이 편입후보군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기리뷰 같은 경우는 종목 운신의 폭이 좀 넓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이 어느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5월달 반기 편입 이슈들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제적인 또 패시브 자금의 유입 가능성도 생길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이슈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 관련 쪽인데요. 사실 항공우주 관련 쪽은 제가 뒤에 또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장 요것만 시간은 여기서 좀 시간상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지금 3시 20분열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마감브리프 시간으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